안녕하세요 헌비티비 헌비씨입니다. 오늘은 강혜연님 5월 19일에 JTV 전주방송 남원춘향제와 5월 25일날 부산방송 미스코리아 예선청원에 나오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만드는데요. 5월 19일은 JTV 전주방송 남원춘향제에 나오시는 것이고 5월 25일은 부산방송 미스코리아 예선에 나오시는 걸로 공연 같은 걸 하시겠죠? 이렇게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혜연님 왔다야 화이팅 하시고 다음시간에 또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헌비티비 였구요. 다음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